여기는 서울 쉐킹 미술관 앞에 등장합니다. 여기는 러시아 대사관이 있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공군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핵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서, 그들은 우리의 핵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성 mãe 그렇습니다! 안녕히 사당부! 오 ace친 questo!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oday's rally is dedicated to the memory of Ukrainian children and civilians who were killed by Russian army led by Putin. Russian army was invaded the territory of our independent Ukraine and has been cynically and brutally killing our Ukrainian children and Ukrainian citizens for more than a month. Every day Russian army kills thousands of Ukrainian children and hundreds of children are injured by Russian missiles, mines and endless shelling. Russian soldiers fire on houses, schools, kindergartens, hospitals, maternity hospitals. They shoot up in corridors. They are shooting volunteers who are carrying humanitarian aid and medicine for the wounded locals. Since the beginning of the full-scale military invasion to Ukraine, Russian soldiers have killed 158 Ukrainian children and wounded 250 more by the official sources. But in fact, the number of killed is much more higher. That means Russia kills one Ukrainian child every six hours. Every three hours Russian injure one little child. By this shows in front of you, we want to remind you, never forget children's life lost in this war. We will remember each victim of war.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evil must be punished. Please help us save the most precious thing, children's lives. We, the Ukrainian community, thank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citizens of Korea for their understanding, understanding, support and assistance. And we hope that together we will win. We believe that light will overcome darkness and that our Ukrainian children, we have a chance for a happy and safe childhood. A chance for a peaceful sky above our hands. For all of Ukraine. For all Ukrainian citizen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Glory to Ukraine. Slava Ukraine! Sl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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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w a speaker! It's lovely! L Blogor you have x86! travek Open my plate двух 4분부터 오후 4분부터 시작된 전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진입을 때묻게 했다. 저는, 여러분, 부모님과 모든 이스라엘이, 그他们 없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이 시작되고 있다면, 3분동안 남은 공정에서의 부모님, meinen 아이돌 전환과 부모의 전환을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고, 바로 앞뒤에 도착했고, 첫번째 автобус에 도착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автобус에 도착했고, 그 автобус에 도착했고, 모의 디디와 아버지에 도착했고, 2번 автобус으로 이른바다. 20시간 이른바다. 이곳으로 도착한 도착이이 오는 중, 제주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사랑, 이른바다. 이 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이로 저에게는 자세하다고 말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잊지 않았어요. 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집이 제 가족이 제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고소하고 마음이 그리고 계속 더 이상 몇 년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만나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은 행복한 미래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아 아버지 своих 아이들 그리고 그 시간 아 항상 이 예정입니다. 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크레이나의 도시는 공격을 받았고 사람들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공간을 당하고 있고 국토와 선단들, 풍물관들, 도서관들, 땡문과 시설들을 뿜타고 있습니다. 2000제는 단순히 월 24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14년 그린반도 강제 합동했을 때 혹은 수백 년 이전부터 칭행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우리를 말살시키려는 끊임없는 시도에서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국화를 지키려고 했던 국민과 조국을 굳히 믿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레이나의 모든 것을 지식사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표정했습니다. 러시아의 간제동화 정책과 무자비한 숙청 속에서도 우리는 우크레이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20세기 소련이 만든 3번의 우크레이나의 대기군 속에서도 우리는 굳공히 살아남았습니다. 헐로드 모르드는 그 당시 수백만 명의 우크레이나인들이 소련이 만든 대기군에 축복하고 러시아인들로 대치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훔쳐거나 지우려는 러시아의 끊임없는 시도와 그것은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죽음에도 우리는 우크레이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가해진 모두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등화를 추구하는 균명한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떤 화로운 우크레이나를 침경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국도, 우리 자신을 위해 최후의 승강까지 중앙할 것입니다. 지금 우크레이나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우크레이나에 공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지설에 공한 곳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이웃을 확찬을 위해 양토로 보고 있으며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 몰도바, 우크레이나의 침건이 그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후퇴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노르웨이 유엔 세졸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싸움을 멈추면 더 이상 전체는 없을 것입니다. 우크레이나인들이 싸움을 멈추면 더 이상 우크레이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우크레이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서 비슷한 가치와 당연한 역사적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심정과 국제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국도 공감하고 도의할 수 있으리라 여기입니다. 수세기의 골진 투쟁 속에서 이번에도 우리는 외교적 수단과 노력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외교적 수단을 외면했습니다. 이 파시스트는 군대를 보냈고 우리의 국토를 북격했으며 우리의 얀토와 가치를 포기하라는 최후 동작을 통해 자신의 말하는 외교적 반칙을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레이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크레이나의 동부지역에서도 나오는 미디어를 보시면 이는 단지 저만의 의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 밖으로 나와 러시아의 탱크를 맨손으로 먹고 애국가를 부르며 두려움을 덜 지내며 침략자들의 만수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풍력을 더욱더 무재비해져갑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북격과 검축을 더욱더 강화되어 남녀노소를 가라지 않고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오펄레라는 도시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도시는 러시아에 첨입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음식, 물, 전기, 약품 등 갈것 되어 조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이 도시를 타나지도 맛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러시아로 간제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인데 지금 마리오펄 사람들이 굴무처고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의 다전을 파괴했고 비난길에 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성환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한 힘겨운 우크라이나의 성환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도움을 건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정히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재채와 러시아 선정 및 문화활동 금지, 러시아의 사업 절수등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게 군사장비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영감한 우크라이나군 국가의 정립을 위해 영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과 싸우며 우리의 국토를 지키고 우리 민족과 동물, 역사 및 문화유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감한 군대는 러시아가 청량한 일부 도시를 달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우리를 응원하고 지치하며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해주시길 권절히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는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느 대보다 강하게 당합할 수 있을 절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평화를 줄 수 있으며 사소한 도움의 성길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성할 영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가치를 위하여 평화를 축구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진 속 우리의 권태의 건강을 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성관을 알려주세요. 그 이후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 앞에 아파트가 러시아 미사일에 폭역된 곳은 부모님의 푸눈으로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직접 본 후에 부모님이 제 거행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3주도 난 지하실에서 계셨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군인은 산대로 하는 전쟁이 아닌 민간인들까지 대산으로 확대하여 무차별 학살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전신을 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신을 치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저의 대학 동찬은 안드리는 새 찬여 키우고 있어 법에 따라 전쟁 상황에서도 병인 면제 및 피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아서 저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안드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곧 세계에 정황할 것이며 우리의 이 정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치와 용도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외망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모여 우크라이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생각을 응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바랍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4년 거주한 우태규라고 합니다. 좋은 하루, 우크라이나의 4년 거주한 우태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4년 거주한 우태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프 다이아와의 if05이라고 합니다. 다이아와의 5월 동안 두세요. 러시아군이 퇴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푸틴이 행복하기 보다는 핵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asters만으로서요. 아 symmetry가 으ki рок Depois talk to the Russianlock 아니었은 일로써는 미국과 정umbles까지 진행 Assistant Peninsulaes. 하지만 저는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350만 명이 넘어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날은 더이상도 생생히 기억났어요. 태규야, 하루 만에 나의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끔찍한 악몽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왜 이런 대가를 치료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며 그 누구보다 밝힌 친구가 우열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태규, 어둠고랑고, 모의 머리, 다 나디, 로스 빌리자 보니스튜. 태규, 어둠고랑고, 모의 머리, 다 나디, 로스 빌리자 보니스튜. 태규, 어둠고랑고, 모의 머리, 다 나디, 로스 빌리자 보니스튜. 태규는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으며, 참아왔던 눈물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크라인들이 자유를 억압받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유를 억압받으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으로 러시군에게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과 중에도 사회적 혼란 없이 마트에서 서너시간 줄을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주인 없는 마트에서는 먹을 것을 가져가고, 그 위에 돈을 남기고 가는 우크라이나의 참된 국민성을 SNS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진출하여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생긴 것이며 푸틴은 독특한 대학을 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오이버스 고거 перем어져, 아, 부틴, заплатит великую цену за все 고향을.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깨달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시로 오베리오, 시원 미르 우크라이나 낯선에 역나시 위시. дякую, слава, 우크라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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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고맙습니다. Украина Ukraina! Stop the war! Stop Putin! Stop Russian terrorism! Stop Russian terrorism! Stop killing children! Russia is war criminal! Russia is war criminal! Stop business with Russia! Stop business with Russia! Stop with Ukraine! Stand with Ukraine! Close the sky above Ukraine! Close the sky above Ukraine! Minkguinin 살상 중단하라! Minkguinin 살상 중단하라! Russia는 공격을 멈춰라! Russia는 공격을 멈춰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 부진의 상점을 멈춰마라! 부진의 상점을 멈춰마라! 부진의 상점을 멈춰마라! 부진의 상점을 멈춰마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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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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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대사관 앞 서울시림미술관 앞 서울시림미술관 앞 가풍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네. 신청 부탁드립니다.